생방송 SBS 인기가요 8월 셋째 주 실시간의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.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내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방탄소년단 페이플 그라운 축하드립니다. 이 트로피는 제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모두 모두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